장채는 잡아놨습니다 5대2로 장채 장채 조심해요 자 복고을 가게 보시는데 빨리 5대 앞으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안 돼요 야 일단 경례의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딱 2키만 더 복고 어우 우리 뒤에 깜짝이 주록색 어머니 팀센터 지나본 것 같은데 네 나오세요 여기 적응도는 잘 아니에요 네 나오세요 여기 미니처트럼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박살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주계 감독님 저기 한 번 잡아주세요 주계 감독님 정채 지금 한국어가 난리해놨죠 우주당족들 야 뒤에 한 번 잡아주세요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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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언니들 최선같이 남은 연기를 네 오 한 번 잡아주세요 네 자 일단 복고 사항을 입으시면 오늘 무대 앞으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포스가 이야 천 컬러풀한 바지까지 에어로빅실에서 널 멈추지 못한 아까 나이크처럼 올 때 있었는데 어디 보자 오 어디 나와주세요 아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모습 보니까 우리가 20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흥미로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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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일단 잠자 2분 나오고 잠자 2분 잠자 2분 오 이분들을 오 라니들 안녕하세요 자 한국에 오신 소감이 없나요 지금 한국 좋아요 좋아요 뭐 좋아요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혹시 어우 너무너무 좋다 일단 한 분은 남자가 없으니까 이번엔 오버리파 가운데 껴 오게 돼요 여기 그리고 형님도 레이크텍 여기 우리 트로트 전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틈부터 제가 8프로 뽑기로 할건데 일단 나오신 모든 분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Huh 검은 false 일 자 1번 2번 3번 3번yah 몇번 Ready herum 돌아갈건데요 이따가 doll 일단 간단하게 몸풀기 한 번 댄스를 한 번 보도록 할건데요 여기서 딱 두 분만의 결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드릴건데 딱 집중한 본인의 끼를 마음껏 하시면 되요 자 음악 살짝만, 살짝만 음악 주세요, 살짝만 오케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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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얘들아 이런거 보면 안돼? 우리 엄마들은 안그래 얘들아 진짜 잘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 7번, 8번, 9번 박수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채 먼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채 2분하고 같이 하실래요? 2분하고 같이, 오케이, 같이 자 1번, 나오세요 와, 입이 너무너무 마땅한데 자, 음악 시춘한 신나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치매요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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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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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나 잘만보니까 돈 내고, 저 돈 내고 연기하는 순자에 돈 내는 만원만 나와놨네 현재 1등, 현재 1등 대단해, 현재 1등 자, 두 번째 우리 여기 한 번 붙어가겠죠? 자, 2번 야, 자, 어디 동신 누구시죠? 영주 경부영주 누구부로 왔어, 두 분에? 내가? 누구부 네 오, 박수 딱 대단하는 인천이구요, 알겠습니다 자, 김혜정 보러 왔습니다 그만 깐게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에서 오셨습니다 그만 주세요 잠깐 잠깐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저기 짠깐 고장에 대가리 박혀주세요 그쵸? 자, 세 번째 혼자 왔지만 이 친구들 있죠? 어디나 오시는 곳이죠? 범기도 이천에서 하세요 와, 범기도 이천에서 하세요 벗어번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지방에 넘게 오셨구나 그쵸? 네 남자친구 주세요 저번에 했어요 아, 탈락 들어오세요 탈락 명가 좋게요 자, 그만! 주세요 잠깐, 잠깐, 잘했습니다 애들아, 잠깐 두드려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너스 여기 여기서 가지고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 돼 여기 보면 다섯 살 더 당숙해져 잘했습니다 이천에서 청소 잘했고요 청소 되게 잘했고요 다음, 땡땡! 너무너무 귀엽죠? 백성운준 남았습니다 그쵸? 어디에 나오신 누구시죠? 저희 종료 안돔메소였습니다 안돔메소 와, 안돔메소 하늘에 왔고요 안돔메소 그리고 안돔메소 그리고 안돔메소 아, 네, 그쵸? 저 스크레이처 머리만 만져주세요 머리만 만져주세요 머리만 아, 신호성 파세 알겠습니다 파이브 한번 자, 음악! 음악 바꿔서 좀 부탁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오케이, 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아 이야 너무나 잘했어요 일단 몸무게 1kg 빠졌어요 벌써 이야 다음, 장채조 죽음의 조 전조 오글바와 중국 전조조이 많았습니다 자,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전남 하명에서 왔습니다 하명에서 남은 춤이었어요? 남은 춤이었어요? 남은 춤이었어요? 남은 춤이었어요? 남은 춤이었어요? 자, 기다리고 계시고요 일로와 보세요 아무세요 뭐야?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오세요 자, 무릎 꿇어 주세요 무릎 꿇어 주세요 여친 없죠? 무릎 꿇으세요 네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안에 생명을 지금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음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잘하셔lasse 알겠습니다 나랑 나와 음악 잘 하시면 됩니다 오, 춤 이중 악, 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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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VIP자리로 이제 앞자리 티켓들 되게 빨리 였거든요 이 가을도 티켓들 있죠 잘했습니다 다음 이야 펼슘 죽인다 그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죠 에리드가 사실 엄마랑 보고 있어 저기 알겠지? 오골이파 나오고 돼요? 다 같이 하면 아까 영주 넣으셨다네 영주성 그러면 한 이만에서 누구 넣었어 우리가? 즐겨! 디번디들!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섯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면서! 자, 상체 1번! 상체 1번! 여기 타만히나 있어! 타만히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치? 타만히나 있으면 돼! 심장, 우왕정신만 먹고 왔어? 자, 그대로 있으면 돼! 네, 알겠죠? 음악! 주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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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타만! 간다! 간다! 우리 타만히나! 오케이! 잘했습니다! 당장 여기 뭐해주세요? 왜 데리고 있어요? 뭐해주세요? 없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나! 우리 동주님 너무나 모릅니다! 진짜! 박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자, 우리 친구 어디서 왔어요? 청주에서! 아, 청주에서! 그쵸! 와! 누구 못 왔어요? 저 못 왔다고요? 그래서 살이 사랑하지 말거나 그 다음은 감독님이 리밍 가방 드릴게요! 먼저 이거 알겠지? 리밍 가방 춤 잘추면 줄게! 용종해! 자! 음악! 복구 댄스 드릴게요! 복구 댄스 음악! 음악! 주세요! 박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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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엄마 허물 나던거죠 지금? 음악! 애들 챙겨야지! 남들 애들 혼자 붙이고 음악! 아! 그래도 열심히 했죠? 네! 네! 예!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저씨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는지! 아 너무너무 귀엽다! 또 우리! 우리 아! 학생! 나오세요! 야! 선동호 그쵸! 야! 교병고구려! 학교까지! 야! 악영까지입니다! 함께 한번 보이시고! 일부러 구매하신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부산! 신기하게 전자분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전자분들 양가지거든요! 전자분들 이렇게 하면 네네면 웃겨봐라! 하면서 에이! 웃겨봐라! 하지만 저도 고양이 부안이거든요! 진짜 부안이에요! 부안곡 음악을 나왔는데 진짜 예의가 좋아요! 박수! 음악! 주세요! 음악! 막아! 신나게!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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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소모를 드렸는데 일단! 자!